경기 시작 5분 남았는데 한 번 더 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선수들 18명 중에 6명이 본선에 진출하고요 킬 점수는 7포인트로 전장 킬과 전장 외부 킬이 동일하고요 킬 포인트가 좀 내려간 대신에 동일합니다 선수들이 즉각적으로 이게 전장 킬인지 상대방이 전장에서 킬을 먹었는지 아닌지 점수를 판단해야 되는 요소도 있고 시청자 입장에서 관람자 입장에서도 저게 전장 킬인가 점수가 직관적으로 눈에 들어오진 않기 때문에 아직 그래서 시청자 입장이 좀 있으니까 전장 킬도 동일하게 7점으로 계산해서 이번 대회에 진행한다고 하셨고 1등은 32포인트 2등은 16포인트 3등은 8포인트 이렇게 나누기 2해서 1등부터 32포인트부터 차례대로 내려가면서 마지막엔 0포인트가 되겠죠 7위부터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일단 지워크님 버니스 픽하셨고요 티백님 역시 리다이린 해미님 캐시 땅꾸녕님 제키 알렉스님 메그너스 노트북 던지님이라고 해야겠다 그리고 페나님 클로에 밍수님 시설라 제리제니님 제니 망치집사님 현우 정글란머님 제키 아디나님 아디나 시비님은 칼라로 오셨고 결정기님 피오라 깐선님 수아 냐오오님 아이솔 날먹님 리다이린 신조차 모독한자 마르티나 마르티나 들고 나왔습니다 미니월님 시설라 시설라가 사실 너프를 좀 쉬게 먹었는데 어떻게 운영하실지 두 선수가 시설라를 픽했는데 기대되네요 자 경기 시작합니다 자 호텔 시작이 좀 많네요 호텔 시작이 좀 많고 공장 시작도 골고루 있고요 선수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텔 쪽 시작 아 여기 호텔에서 이거 벽궁 어 벽궁을 참나요 아 여기서 슬로우 걸면서 사실 성당에 여기 텔레포트 하는 데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에 일단 2, 3루트 때 한번 저희 사고가 일어난 지도 봐야겠네요 에 지금 뭐 정신 없죠 다들 에 정신이 없죠 가죽 날먹님 가죽 에 가죽 파밍하는 모습이고 야 고주가도 바쁜데 이거 고주가가 이 안에가 좀 많이 털렸겠는데요 늦게 온 사람이 이 안에서 지금 텔포로 이 안에 도착한 사람이 좀 있었어서 고주가 파밍을 잘 끝내셨을지 마르티나 그죠 이게 여기서 좀 시간 소보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디나님 아디나 지킴이죠 에 제 트백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시즌 에 0때라고 해야 되나 그때부터 보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아직까지 좋은 플레이 하고 계시는 게 참 신기하네요 게임에 타고나신 분이 아닐까 그래도 이 18명 꿀리는 사람이 없거든요 지금 다 네임드기 때문에 자 잠깐만요 아 이거 어 이걸 참나요 네 그래도 지금 보람욱이 나와서 이거 좀 운 나쁘게 걸렸으면 여기서 혼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여기서 1킬 못할 거면은 솔직히 말하면 이런 어 상위 티어에서는 빨리 6개의 아이템 적어도 5개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잠시만 이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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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겹친 루트가 있는 것 같죠 아무래도 지금 템 상황을 보면은 지금 이제 첫 오브젝트까지 1분도 안 남았는데 지금 지금 칼을 못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도 신발 있으니까 운영해 가면서 자 여기서 아 이거 템 차이가 많이 벌어졌어요 이게 선수들이 어 뭐야 뭐야 벌써 이걸 못 잡았네 아 대페나의 광탈인데요 첫 경기 아 이걸 못 잡아드렸네 죄송합니다 아 이거 너무 순식간에 갔어 피오라랑 칼라의 콤보이지 않았나 이거 내가 봤을 때 텔레포트 타다가 아 템을 아예 못 만들었다 이거 루트를 조금 골고루 가져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호텔 라인의 루트가 호텔 고주가 쪽 이쪽이 초안 1,2,3 루트에 엄청 붐볐거든요 그 운영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밍수님 너품먹은 시설 야 그죠 이게 이게 랭게임이랑 달라요 지금 첫 오브젝트가 나왔는데 장식 이게 풀템이 아닌 분들이 좀 계세요 예 지금 절 생명의 나무 견제 심하구요 오브젝트가 4개니까 이게 와 중계를 다 잡기가 정말 힘드네요 일단 수화가 생명의 나무 획득하는 모습이고 잠시만요 여기 성당이 일단 마르티나는 지금 사진 찍으러 왔거든요 칼라 칼라가 아까 피오라한테 키를 뺏겼던 거일 수도 있어요 피오라가 피오라가 킬 캐치 능력이 좋기 때문에 곰 잡는데 냄새 맡았죠 정글란머 아 피해주고 곰 두 마리는 아디나 선수가 가져갈 것으로 예 쿨하게 빠져주는 아이솔 초반에 사고는 방지하겠다 지금 마르티나가 사진을 좀 찍고 다니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아 여기 여기 위험하거든요 아 미니홀님 솔직히 말하면 지워크 선수 되게 위험했는데 아 이게 사실상 시야가 없이 싸웠을 때는 리다이린 트백님이 이런 향기 잘 맞거든요 확실한 킬 캐치 싸우는 중간에 들어가서 확실하게 킬 캐치 할 수 있는 리다이린이기 때문에 해뮤님 아 이분 캐치한테 제가 많이 당해봤어요 어 저 잡았다 했을 때 벽궁하고 콤보 이어지는 게 살벌하거든요 어어 피오라랑 칼라 자주 만나요 지금 근데 지워크 선수 들어가는데 아 이거 어시스트 아 근데 이게 칼라 선수도 무리를 안 하는 게 랭게임이었으면 들어갔을 것도 같은데 지워크 이 선수가 지금 버니스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심리적인 부담감도 있을 거라고 판단돼요 광탈하면 안 되거든 근데 피오라는 겁이 없죠 피오라는 이게 맞지 피오라는 아 근데 무빙이 지워크 선수의 무빙이 여기저기 난리도 아닌데 전장을 못 들어가는 지워크 아 이거 피오라가 전장을 컨트롤하는 모습 지금 전장 킬도 중요해요 1킬당 7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치열하구요 현우 소강상태 아 지금 양궁장 라인이 그래도 마르티나가 위치를 잘 잡아서 사진 잘 찍으면서 근데 이게 사실 킬 점수가 높기 때문에 마르티나가 어떤 전략을 짜고 나오셨을지 여기는 지금 밑에서 수화는 먹고 있는데 여기저기 난리도 아니네요 어 그래도 링수님 좋아요 마르티나는 죽는 모습 여기서는 캐시랑 캐시랑 리다이린에 1대1 벌어지고 있구요 아 여기는 아직까지 아디나 선수는 열심히 드론 드시고 계시고 여기 난리났어요 난리났어요 킬 누가 먹나요 아 매그너스 들고 온 이유가 있다 증폭 드론 매그너스 아 전장 아 전장을 사람 많은 전장을 가서 킬을 쓸어 담겠다 이거 전략이 안 그래도 매그너스 잘하는 선수거든요 그래도 수화 시셀라 마무리하면서 킬 점수 가져옵니다 선수들 부활하겠죠 트랙님 성당에서 운영 다시 준비하고 있고 마르티나의 운영을 어떤 걸 들고 오셨을지 좀 기대가 됩니다 전장이 아직도 싸움이 안 끝났어요 사실 이게 전장이 이렇게까지 길어지는 게 쉽지가 않은데 어 어 이거는 아디나 선수가 유리하게 가져가지 않을까 사실상 시간도 아디나 선수가 유리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매그너스 대 수화 아 여기가 좀 좁아서 아 시간으로 노트북 던진 알렉스 피오라 아 피오라 강하네요 피오라가 사실 저게 단순한 것 같은데 피지컬을 엄청 요하는 정확한 킬각을 보고 들어가지 않으면 본인이 죽는 실험체이기 때문에 그래도 미술이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아 여기서는 아 금지구역 사망이 되면은 마이너스 7점이거든요 음 아 이게 여기서 죽으면 아디나 선수 킬로 들어갈 거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본인이 한 대 맞고 나서 맞고 나서 죽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초과되면서 이러면 오히려 손해죠 포인트 자체가 이렇게 되면은 예 좀 판단 미스 시간초 판단 미스라고 볼 수 있죠 쉽지 않은데요 아 그래도 나무 뜯어갑니다 정글람머 빌드업 해야죠 지금 총 16선수 살아있고요 어 아 노트북 덜진 알레스 이게 이렇게 되나요 너무 잘 풀었는데 지워크 선수 아마 숲생명의 나무를 획득하고 신발을 빌드업한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아 이게 최대한 잡는다고 잡는데 18명이 살아있을 때 정말 힘들긴 하네 이게 어어 잠시만요 현우 현우 근데 제 생각엔 이게 예선전이 1위부터 6위까지잖아요 현우가 막군구 근처에서 피를 쓸어다우면 이게 사실 현우가 약간 탱킹하게 가면서 체급을 올리면은 그래도 충분히 피가 좀 빠진 상대로 킬각을 잡을 수 있거든요 킬캐치가 가능한 실험체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 네 아디나 선수는 아 시셀라랑은 아 시셀라랑은 지금은 싸우기 싫다 바로 이동하는 모습 잠시만요 여기가 인원이 많거든요 시야가 없는 채로 이렇게 싸우는거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도 이쪽에서 교전이 일어나서 전장 방어전장에 방어전장에 인원이 좀 들어왔어요 아 정글란보 과감한데 밍수님 아 사실 현우가 날래기 때문에 아 전장을 가야되거든요 지워크 선수 전장을 무조건 가야되는데 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아디나 선수 알고 있어요 아 지워크 선수는 이렇게 되면은 이번 라운드 전장을 아예 참가를 못하거든요 전장 보죠 마르티나 마르티나가 이제 후반에 갈수록 포텐셜을 보여주는 실험체이기 때문에 네 이쪽 전장은 리다일인데 아이솔 1대1이 진행되고 있고요 오메가는 칼라의 손에 잠시만 이게 칼라가 빌드업이 상대적으로 잘 되고 있는 그런 그림이고 해뮸 선수는 일단 전장은 탈락 아 이게 지금 마르티나가 마르티나가 지금 잠시만요 마르티나 킬 먹고요 마르티나가 초반이 힘들지 그 후반에 들어가면은 이게 cc도 좋고 운영하는 그 방식에 따라서 사실 마르티나를 해보지 않고서는 정확한 이 상대법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선수들이 그래도 정글남머 정글남머 와 마르티나 이거 아디나 여기 전장 아니에요 아디나 피오라 아디나 대 결전기 결전기 아 피오라 너무 매소운데요 어디 하나 쉬운 매치업이 없습니다 지금 이쪽도 전장 아니죠 트백 들어가요 깐섬 그래도 깐섬 선수 템 빌드업이 나쁘진 않은데요 아 근데 교전 조금 피해주는 모습 아 여기 전장은 마르티나의 승리로 마르티나 지금 킬이 어떻게 되죠 현재 피오라 4킬 마르티나 4킬 저런 마르티나 본적 있나요 예 마스터즈에서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랭게면에서는 마르티나다 죽이러 가자 근데 이거 얘기가 다르죠 아 이거 이거 뺏기면 안 되는데요 이거 내꺼야 아 여기까지 잠깐만요 결전기 선수 옵니다 와드 깔고 이거 이거 피오라 지금 무섭거든요 아 그래도 여기까지 쫓아오는데 쫓아 아 이거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거 들어갈 것 같은데요 끝까지 끝까지 물 것 같죠 이거 끝까지 물 것 같아요 아 여기서 마르티나가 아 마르티나 막타 가져갑니다 잠시만요 이거 마르티나 이거 뭐죠 이 선수 뭐죠 마르티나 우리 연습해볼까요 여러분 사실 저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해보지 않고서는 정말 어려운 실험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킬이 조금 필요한 선수들을 살펴볼까요 12 선수도 밸류업에 비해서 킬이 없고요 그리고 정글남머 그리고 제니님 지금 제키 두 명의 제키가 킬이 없고요 날먹 선수도 킬이 없고 지금 킬을 좀 먹어야 되는 그런 위치에는 있긴 있습니다 사실상 첫 라운드고 첫 라운드에 어느정도 중위권 이상을 확보를 해야 후반 운영도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들거든요 이제 위클라인 나오죠 위클라인은 어디서 나오죠 왜 안뜨죠 관전은 안뜨나 나오면 보죠 어 나왔나요 아 나왔구나 죽었군요 누가 잡았죠 누가 잡았니 아 이거 누가 잡은거죠 어 제가 찾아보자 찾아보죠 어 아이 이러면서 아이 첫 경기니까 여러분 아 찾기 전에 잠시만요 수아 혼내는 중 아 이거 마르티나 미쳤는데 이거 어떻게 막죠 아니 그러니까 4대 성수들이 마르티나랑 싸워요 근데 어 이거 지네 근데 압도적으로 져요 아 12선수는 아쉽게 킬을 놓치는 모습 아 위클라인까지 먹었네요 지금 0킬인데 막군구까지 끌고 가면은 킬 충분히 쓸어 담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마르티나 이거 누가 막죠 아 이거 중계 다 잡기 힘든데 위클라인 언제 나왔냐 아니 이거 선수들 싸우는거 보니까 오케이 2경기엔 발전한 그런 해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 강민수 너프 받은 시셀라 아직 할 수 있다 이쪽이에요 어 세긴 세요 그래도 어어 어어 여기서 궁 빼면 냄새 맡았죠 재키 이거 안 들어가면 재키가 아니죠 근데 마무린 시셀라가 와우 너프 받아도 메롱 맞추면 된다 사실 시셀라는 메롱이 전부거든요 아이솔 잠시만요 아이솔이 아직까지 살았다 막군구에서 이거 그라운드 요동 칩니다 마르티나가 지금 지금 루미아섬을 휘젓고 있거든요 이 마르티나가 지금 얼마나 센지 맞아보지 않으면은 모를 정도로 이게 실험체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선수들도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기 지금 아 아이솔은 루미아섬이 싫다 나가야 되는데요 새 선수 나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죠 내보내는 게 맞아요 이건 같이 가는 게 맞죠 사이좋게 어 나 사이 안 좋다 괴롭혀주고 있는 모습 이쪽은 어 드디어 드디어 칼라 킬 게시하나요 아 지금 템 밸류에 비해서 킬이 너무 안나고 있기 때문에 마르티나 마르티나 지금 루미아섬에 루미아섬에 지금 재앙이거든요 해뮤 해뮤 벽궁하고 약간 빠져주 아 근데 해뮤 선수가 빌드업이 너무 안됐어요 아 궁으로 버텨보지만 드디어 1킬 게시하는 칼라 12선수 아 지금 마르티나가 마르티네가 숙작 한 50 되나요 아무도 덤비질 못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죠 아니 마르티나 이렇게 잘하는 사람 처음 봤네 무섭네요 아 여기는 길이 아닌데 정글 람머 어 여기 아닌가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밑에 강민수 선수 냐오 선수 모래사장이 계시고요 지워크 현재 지워크 선수 1킬 후반 빌드업 해야 되거든요 차근차근 덫까지 준비하면서 빌드업 하고 있습니다 막금구가 수비인데 현재 9명 생존 중입니다 마지막 금지구역이 수비거든요 하 이게 이렇게 인원이 많으면은 사실상 금거리들이 진짜 각을 잘 봐야 되거든요 아 여기는 리다이린인데 리다이린인데 아 이게 아 그래도 트벡 선수 킬은 뺏기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금지구역이거든요 여기 지키고 있으면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는데 이거 마르티나가 입구 막고 있으면 어떡하죠 밑에는 지금 난리 났습니다 정글 람머 아 제키는 세상이 미워요 아 일단 첫번째 제키 사망 여기도 지금 마르티나 아 지금 이렇게 인원이 많이 살았으면 지금 팔이 짧은 금거리 실험체들이 지금 고전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먼저 싸움을 걸기가 너무 힘들죠 지금 아 이게 랭게임이라면 막금구에 좀 더 소수가 남으면서 금거리들이 압도적인 체급으로 실험체들을 쓸어 담는데 잠시만요 지금 아 그래도 칼라 궁은 피해주면서 아 근데 지금 벨류가 템 벨류가 킬 이제 먹어야 되거든요 칼라도 킬 먹어야 되거든요 끝까지 쫓아갑니다 금지구역 쓰면서 아 근데 버티면은 모르죠 점프 뛰고 물방울 아 그래도 여기까지인가요 어 그래도 궁 있거든요 시살라 궁 있거든요 시살라 궁 한방 있어요 몰라요 아직 윗동네 볼까요 윗동네도 난리 났고요 지금 트백 선수 아이솔 선수 금지구역 많이 빠졌고 여기는 지금 시살라랑 칼라 1대1 아 이거 시살라 궁이 어떻게 어떻게 펼쳐질지 아 더블기어팀 마구 깔려있어요 지금 아 지워크 풀어갑니다 킬 가져가요 변검까지 갑자기 이게 지워크인가요 잠시만요 여기서 킬 누가 가져갔죠 트백 아 그렇게 쫓기던 트백 맞나요 트백 선수 여기서 킬 가져가는데 지금 양각이에요 아 8초거든요 이거 승부 보고 킬 가져가면서 끝나는 게 맞죠 4초 3초 킬 누가 가져가나요 어 지워크가 2킬 가져갑니다 아 잠시만요 초반에 말린 지워크 맞나요 어떻게 풀었죠 이거 자 그래도 마르티나 6킬 3등 강민순 대 지워크 강민순 대 지워크 너프 받은 시살라도 손으로 커버한다 아 메롱이 빗나가면서 침착하게 속박 이야 초반에 전장을 한 번도 못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괴롭힘 받으면서 버니스 지워크 6킬 1등 가져갑니다